또 이곳을 찾아오는데 가장 현대의학이 힘들어하는 질병 중에 하나는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겠죠 암은 현대의학의 진단기기로는 5mm 이하의 사이즈는 여기 있어 하고 가르쳐줘도 발견이 불가능합니다 5mm 그런데 볼펜으로 점을 하나 딱 찍은 그 크기는 몇 mm나 될까요? 1mm도 안 되겠죠 그런데 벌써 볼펜으로 점 딱 찍은 정도의 암 크기가 있다고 하면 벌써 그 속에는 100만 개가 넘는 암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세포들이 하루에 건강한 사람들 30대 젊은 나이일지라도 하루에 5천만 개씩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암이 걸렸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완치될 수 있는지 현대의학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아직 완치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암 완치를 위해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들이 있고 수많은 장기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장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기가 멀쩡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자동차 부속 100% 멀쩡해도 밧데리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어떤 장기가 염증이 생겼든지 부러졌든지 그런 찍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현대의학은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것이나 찾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대도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 5장 6부를 움직이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뇌에서 먼저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뇌에서 내린 명령이 5장 6부 손끝 발끝까지 전달이 되면 그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것인데 그것은 이 신경계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전선을 타고 뇌에서 명령한 것이 그 장기까지 전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건 너무 많이 움직여도 문제고 신호 보낸 것만큼 안 움직여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정도로 적당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서는 이 신경계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분비계, 홀몬계가 있는데 얼마나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살면 또 얼마나 좋아요 안타깝게도 호시탐탐 외부에서 수많은 병원균들이 또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면역계가 혈관을 타고 또 림프관을 타고 계속 방어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신경계,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홀몬계, 그리고 면역계 이 삼위일체 군인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하면서도 또 서로 협조하고 협력 작전을 펼치기만 하면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신경과 면역과 그리고 또 홀몬계까지 얘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협동 작전을 펼치는지 모른다 그래서 심리, 신경, 면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새로 탄생하기도 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이 면역계에 전달되면서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대체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약이나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이나 이런 걸 했는데도 좀처럼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강력한 치료법을 충분히 활용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이 있는데 과연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여기 뇌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하겠죠 맨날 부정적이고 신경질적이고 불평불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기 이 신경계에서 부정적인 신경전달물질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긍정적인 생각을 먹으면 마음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 전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가 파장을 그리면서 쫙 중앙방송국에서 얘기했는데 부산까지 파장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여기 뇌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파장을 이루면서 전달이 되고 그 파장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뇌파 자체도 평안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아주 질서 있는 파장이 잡히지만 내가 깜짝 놀랐다 두려워한다 공포감에 떤다 막 누가 미워가지고 화가 나서 막 이를 갈 정도의 마음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내는 신호가 제대로 된 안정된 파장일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서 부부싸움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비계를 막 집어던지고 그랬더니 옆에서 자고 있던 아기가 놀라가지고 울지요 우는 게 또 듣기 싫어서 그냥 젖을 입에다 물려 넣었어 그랬더니 그 전 먹고 그 아이가 똥을 어떻게 싸요 설사를 합니다 왜? 여기서 화난 맘 먹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신경계의 전파가 이 홀몬계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고 이 젖 속에 벌써 이게 그냥 건강한 젖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물질로 변해서 뭔지 모르지만 엄청난 스트레스 홀몬이 가득 차 있는 젖을 아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걸 먹고 견디지를 못하고 주룩주룩 파란 푸른 똥이나 싸고 설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도 저 인간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을 나를 뒤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내가 뭘 놓쳤을까 뭔가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품었을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신경계의 전류가 굉장히 긍정적인 파장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 정신적인 에너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리, 신경, 면역학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 신경계는 내분비계, 홀몬계에 그냥 즉각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오는 말이 고아야 가는 말도 곱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파장이 오면 이 홀몬계도 긍정적인 홀몬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신경계에서 그냥 어떤 마음을 먹는다 이건 어떤 추상적인 에너지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은 마음이고 육체는 육체지 그런데 의학이 발달되어 보니까 여기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정신적인 에너지가 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전기로 찌지지직하고 손끝까지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전기선이 중간에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분명히 정신적인 에너지, 전기처럼 이 정신적인 에너지인데 이게 아무리 전기라고 해도 전선이 끊어졌으면 전기 에너지로는 전달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선이 오다가 딱 40만 분의 1cm 간격을 두고 잘라져 있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생각 에너지만 가지고는 손끝까지 못 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하고 봤더니 여기 전선 끊어진 데까지는 정신적인 전기 에너지, 실질적으로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로 오는데 이 전선이 끊어졌으니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물질로 바꿔서 굴러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나 도파민이나 이런 어떤 화학적인 물질로 얘가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돼서 떼구르르 하고 그 공간을 굴러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계속 굴러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40만 분의 1cm를 딱 계곡을 만나면 갈아타요 전기 신호에서 물질 신호로 차를 갈아타 차를 갈아타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터미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전선의 이름을 축삭돌기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끝부분에서 갈아탄다고 해서 학자들은 축삭돌기 터미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진짜 갈아탄대니까요 갈아타서 그 40만 분의 1cm 공간은 떼구르르 물질이니까 굴러가 그래서 이쪽 터미널로 딱 도착하면 빨리 가야 되니까 다시 갈아타요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이런 식으로 신경계가 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마음 에너지가 마음 에너지로 끝나지 않고 그게 물질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1914년도에 헨리 할렛 데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최초로 발견을 하면서 아 이 마음 에너지가 바로 물질 에너지로 왔다 갔다 바뀌는 것이구나 동양 사람들은 5000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가 뭉치면 물질이 되고 물질이 쪼개고 쪼개지면 또 기가 된다 공 즉 시색이요 색 즉 시공이라 이 공간을 이루는 어떤 물질이 쪼개지고 쪼개지면 공 즉 시색이라 색은 물질이 아니죠 그냥 에너지입니다 기예요 그런데 색 즉 시공이다 이 색깔과 같은 어떤 에너지가 모이고 모이면 어떤 물질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올라가 봤더니 올라가는 길은 달랐는데 딱 정상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1914년도에 헨리 할렛 데일이 마음이 물질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최초의 발견을 하게 됐고 이제 그 뒤로 이게 한 종류가 아니라 이 공간을 넘어갈 때 사용되고 여기 마음먹은 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장기로 전달이 되는데 물질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 신경 쓸 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 흥분이 되고 기뻐해요 그때는 주로 어떤 물질이 물질로 바꿔서 넘어가는가 하고 보니 보파민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서 넘어가는 것도 알게 됐고 또 막 그냥 두려워 스트레스가만 밀려와 예를 들어서 어떤 스트레스가 왔어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줬든 갑자기 내가 왜 암이 걸려서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는 순간 스트레스가 밀려오죠 그러면 여기서 무서운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오장육부로 또 다 전달을 해 주는데 그 중간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바꾸어서 전달해 줄 때에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죠 신장 중에서 그 깊은 속에 있는 공장에서 얘가 또 만들어져서 신호를 보내요 이렇게 기쁠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르고 또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품을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신경계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 마음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죠 그냥 보장 찍고 끝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 나를 뒤돌아보는 이 판에 내가 좀 모든 것을 다시 정비하고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건 해석이죠 똑같은 충격이 왔을 때 그 해석을 할 때에 여기 뇌세포 한가운데에 있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을 미주신경을 타고 여기 신장 위에 부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리 보내요 그러면 찌지지직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타고 여기 신장까지 딱 전달을 해주면 그 부신에서 스테로이드 홀몬 콜티솔과 같은 스테로이드 홀몬을 신장 위에 통할 만하게 붙어있는 그 부신 피질, 껍질이래서 피질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 스트레스 홀몬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홀몬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내 몸 상태, 기분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홀몬이 나오면 얘가 또 심장에 가서 막 두들기면 심장이 막 거세게 박동을 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머리는 쭉쭉 쓰게 되어 있고 혈관은 수축이 되면서 피가 막 몇 배로 빨리 흐르고 별것도 아닌데 이 혈관이 좁아진 데다가 심장이 막 세게 품어주니까 이게 핏대가 올라오면서 멧돼지처럼 걸핏하면 꽥꽥거리게 되어 있고 홀몬에 의해서 그건 성품과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로는 홀몬이 먼저 이 신경계에다가 가능하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갑시다 나도 힘듭니다 하고 이 홀몬계가 신경계에 정보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또 이 신경계가 홀몬계와 주거니 받거니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질병과 싸워 이기는 군인 면역계에게 전보를 친다는 사실도 발견을 했습니다 신경전달물질이 T임파구나 B세포나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 세포가 자기 혼자 막 암세포를 찾아다니는 줄 알았더니 여기 본부에서 신경전달물질이 면역세포에게 야 이번 무조건 이겨야 된다 힘들어도 한번 싸워보자 작전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면역세포에게 이 신경세포의 정보를 받는 초인종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이런 신경전달물질이 띵동하고 면역세포 초인종을 누르면 막 신경질 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면역세포도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스트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투정하고 그러면 그 신경전달 부정적인 물질이 이 면역계의 초인종을 누르면 면역세포는 기가 벌써 죽었어요 암세포가 딱 납화났는데도 멈춰버려요 공격을 못해 있는데도 못 잡아먹어 그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신경전달 물질이 스트레스 쪽에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이런 신경전달 물질만 계속 보내면 면역세포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면역세포가 때로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얘들은 사용을 하는데 얘들이 또 지금 좀 어떻게 싸워보려고 이겨보려고 일선에서 싸워보니까 지금 오미크론인가 얘들은 아직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답을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워보니까 싸워보니까 드디어 약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신경세포에게 거꾸로 정보를 보내면서 요런 음식 좀 먹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경계와 면역계가 주거니 받거니 계속 대화를 하면서 천하무적의 군인으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또 이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사이토카인과 같은 자기 어떤 신호물질을 신경세포에게 보내면서 일선에서 싸우면서 획득한 정보를 다 보고를 해주면 여기서 종합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싸우자 하고 다시 정보를 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면역세포는 홀몬계하고도 서로 대화를 해요 텍사스 대학의 미생물학자인 에드윈 블라락 박사님이 발견한 사실은 면역세포들이 여러 홀몬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우리 이번 싸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홀몬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이 면역세포들이 홀몬이 딱 정보를 보내주면 감사하다고 그 격려를 받으면서 또 힘을 내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신경계와 홀몬계와 면역계가 아주 정교한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보니까 굉장히 재빠르게 변신을 하죠 그래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속에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아느냐 신경계 혼자도 아냐 홀몬계, 면역계 그러면서 서로 서로 대화하고 주거니 받거니 의논하면서 어떤 존재가 나타나도 그 적군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너희들은 알아낼 수 있게 만들어놨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만들어놨다 그렇게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 물질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대화를 나눌까 얼마나 정교하게 대화를 나눌까 우리 장노님 대화하면서 쓰는 단어가 몇 단어나 되는 것 같아요 넉잡고 몇 단어나 될 것 같아요 내가 말을 하면서 쓰는 단어가 보통 몇 단어나 쓸 것 같아요 스무 개 보통 사람들이 외국어를 500단어만 제대로 알고 그것만 자유자재로 쓰면 아무 지장 없이 생활합니다 아나운서조차도 만 도케블러리 영어 단어 암기해보면 굉장하죠 만 개 이상도 써요 어떤 사람 딱 세 단어만 쓰고 산다고 그래 밥 묵자 자자 1984년도에 노벨의학상을 받은 레일즈 제인스 박사님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Y자 모양을 가진 게 이게 항체입니다 어떤 병원체와 대항해서 싸우는 항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까지 맞았는데도 항체가 없어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Y자로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바이러스 손목이 이렇게 모서리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딱 아구가 맞겠죠 그러면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계속 바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각이 진 손목이 아니고 이렇게 둥그를 수도 있겠죠 얘도 막 계속 바꾸니까 그러면 이 항체는 아무리 백신 맞아서 만들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수갑이 안 채워져요 그럴 때는 이 항체도 이렇게 둥그러운 항체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용을 위한 백신은 또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코로나19 가지고는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로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다양한 모양의 항체가 어떤 것으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대화가 다르다는 얘기죠 대화가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한 10만 개 미만의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10만 개까지 어떻게 쓰겠어요 그런데 이 신경계와 홀몬계와 이 면역계 아까 본 그림에서는 홀몬계는 홀몬을 품어내면서 신호를 보내고 대화를 하는데 홀몬이 한 종류가 아니죠 굉장히 많아요 기쁠 때 슬플 때 다 나오는 홀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엔돌핀을 보내면 아 뭐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신경계는 수많은 종류의 신경전달물질 계속 발견이 돼 지금도 그리고 이 면역계는 머리 아파서 공부를 못해요 그냥 사이토카인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했지 인털루킨 6냐 7냐 8냐 너무 많아요 이 신호 대화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 노벨상을 받은 네일스 제인스 박사님은 신경계, 홀몬계, 면역계가 도대체 어느 정도 대화를 하는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10만 개, 인간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에 10만 개의 100배가 넘는 문장으로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랗다는 단어하고 누리끼리 하다는 단어하고 같아요, 틀려요? 미국 애들은 그냥 옐로 똑같이 하나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한국 사람은 뭔가 조금씩 틀리죠, 어감이 그것처럼 이 속에 있는 면역세포와 신경계들은 내가 쓰는 이 단어보다 더 많은 숫자로 서로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대화하면서 협동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 신경계 그리고 홀몬계가 잘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도록 최강의 군인을 이 속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얘들 죽이는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상만 조금 좋아지려고 얘들을 다 죽이는 약을 먹으니까 치료가 안 되고 여전히 불치병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한 30년 전에 서울에서 학생 하나가 이 프로그램에 왔어요 여수병원에 있습니다 왜 왔는가 했더니 너무 아파서 1년 학교를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저를 따라다니면서 치료를 받자고 왔다 그게 무슨 질병이냐 그랬더니 메네에르스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어지러워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병원에 갔더니 메네에르스 병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고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어지럽고 막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책도 너무 보지 말고 심한 것도 너무 하지 말고 특별히 난간이나 나무나 이런 데 올라가지 마라 거기서 쓰러지면 죽는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질병은 처음 볼 때예요 이 질병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질병도 아니다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왜? 어떻게 살았는가 물어보니까 못 먹어야 될 걸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환자가 아니니까 그냥 오늘부터 자원봉사하라 그리고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시작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치료제 중에서 현미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믿음을 다시 새롭게 갖는 걸 강조를 했더니 딱 한 달로 지나지 않아서 이 질병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1년 휴학을 했는데 한 학기만에 학교로 복귀했고 지금은 아주 큰 지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경계, 홀몬계, 면역계 얘들이 잘 싸워주기만 하면 어떤 약도 필요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여기 보세요 우리 몸은 수많은 전선이 깔려 있어요 신경계가 자기 신호 보내는 것은 신경줄, 신경 끊어지면 못 걷는 거죠 신경이 어디든지 다 이 도로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면역세포들도 다니는 길이 있죠 림프관이 똑같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림프관은 급하면 림프관은 림프, 백혈구 이 면역세포들만 다니는 전용 도로이지만 군사 전용 도로가 있듯이 그러나 급하면 군인들이 여기 일반인들 고속도로도 군용 찌푸차가 가요 안 가요 가듯이 혈관을 타고도 돌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암이 있을지라면 어디가 문제가 있을지라면 결국은 여기 마음에서 신호를 보내는 신경계로부터 신호가 가야 모든 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어떤 스트레스가 왔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는 시상하부에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본능을 주관하는 뇌세포 가장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배고프다 그런데 앞에서 아주 김이 뭐랑 뭐랑 나는 빵 냄새가 나면서 빵이 하나 있다 그러면 보자마자 무슨 느낌이 들어요? 보자마자 침이 딱 나면서 딱 먹고 싶은 생각이 어느 누구나 똑같이 들게 되어 있죠 보고 듣고 이 오감의 눈으로 정보가 딱 들어오면 이 시상하부에 있는 그냥 본능적인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먹고 싶고 꺾고 싶고 갚고 싶고 죽은 시체가 아닌 이상은 그런 감정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밀려왔을 때에 뇌세포 한가운데 있는 시상하부에서 정보를 딱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금세 저쪽 신장 위에 붙어있는 부신 신장 위에는 부신까지 그 신경이 미주신경 타고 딱 전달을 해 주고 그러면 이 시상하부에서는 어떤 자극이 딱 들어왔을 때에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키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시상하부 바로 밑에 있는 아마 아몬드 정도 크기예요 뇌하수체 뇌하수체로 그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쏟아내라 하고 자극을 주는 호르몬이 전달이 되면 이 뇌하수체에서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또 분비가 돼서 금세 신경을 타고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신장 위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부신의 전달이 돼요 그러면 그 부신에서 우리가 잘 아는 콜티솔 호르몬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이 콜티솔 호르몬이 너무 만성적으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혈관을 수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심장을 거세게 박동치게 해주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핏대가 쓰고 그런데 급할 때는 한 번씩 그래야 되는데 계속 그런 생활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긴장된 삶을 계속 오래 하니까 면역세포가 지쳐서 원아웃이 돼요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자가 면역질환이 생겨요 이 부신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 스트레스 호르몬 만들어내면 일단은 굉장히 긴장되고 혈관이 좁아지니까 피가 더 빨리 돌겠죠 그러니까 막 힘이 더 나고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1년 2년 계속하면 부신도 열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 피질이 이제 번아웃이 돼서 기능 조화가 되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원균이 와도 못 잡아먹으니까 감염이 되고 암세포도 5천만 개씩 생겨도 딱딱딱딱 잡아 먹어야 되는데 못 잡아먹으니까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자극이 딱 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신경계 면역계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뇌세포를 보면은요 지금 이 시상하부는 뇌세포 한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오감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본능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파충류는 이것을 주로 가지고 살아가요 다른 데가 별로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파충류의 뇌다 그래서 파충류는 그냥 배고프면 먹고 갈증 생기면 물 마시고 그런 이 본능의 뇌밖에 없어요 그래서 뱀은 아무리 사랑해봤자 안 됩니다 물어 주인이고 뭐고 그런데 우리가 꼭 뱀처럼 이 시상하부만 활용하면서 배고프면 먹고 아무리 강의를 들었어도 맛있으면 또 LA갈비 먹고 그러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뇌는 파충류의 뇌하고는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뇌를 하나 더 만들어줬는데 그게 바로 변연계라고 하는 뇌입니다 이 변연계는 동물들은 이 뱀과는 달리 이걸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뭐 딱 자극이 왔어 배고플 때 뭐가 침도 나오고 자극이 왔는데 그걸로만 행동을 하지 않고 이 변연계가 같이 작동을 하면 이건 동물들이 이게 발달됐다 그래서 동물의 뇌라고 학자들은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아지라고 하는 동물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사람보다도 감정이 많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떤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게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본능적인 이 판단만 가지고 결정할 게 아니고 감정까지도 감안하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인간만 발달되어 있는 또 다른 뇌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앞니마에 있는 전두연압냐라고 하는 뇌예요 이거는 인간 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하고 보면 그 어떤 머리 좋은 동물들을 다 갖다 대도 이건 다른 동물에게는 흔적도 없고 이건 인간만 가지고 있는 뇌인데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뇌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뇌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다른 모든 생명체는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뇌가 이 앞니마에 있습니다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톡스 식사를 하니까 오늘 정도 되니까 좀 허전하고 배도 고프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절대로 돼지들 모아놓고 디톡스 프로그램은 안 합니다 아무리 이거 일주일만 하면 염증도 빠지고 정말 좋을 거다 강의해도 소용이 없어 내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뇌가 없어 지금 배고프면 아무리 천마디를 해도 그냥 먹어 먹을 거 갖다 놓으면 그런데 사람은 여기 제가 매번 프로그램을 하지만 강의를 하면서 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야 이거 잘 견디기만 하면 오늘 내가 막 매스껍고 막 토도 했는데 아 이게 치료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구나 그래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며칠만 더 하면 이 위장이 그냥 깨끗하고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놀랍게 치료된다고 그러는데 힘들지만 일주일 뒤에 내 건강을 위해서 계속 하자 사람은 지금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뒤 1년 뒤를 안 보이지만 볼 수 있는 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전두연합냐가 할 수 있는 뇌기능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도 치료제로 사용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이 만들어내는 에너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에너지는 보이는 건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 흘린 것만큼 밖에 손에 안 쥐어져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내가 보는 대로 다 내 거야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저 믿음으로 믿는 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질병치료에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데 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현대과학은 물질로 환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보면 그것이 어느 날 내 눈앞에 실상으로 물질로 딱 와서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치료제인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란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연구 논문집 1976 8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좀 아픈데 미국에 갔다 온 어떤 박사님이 밀가루를 조금 한 피스푼 주면서 이거 기가 막힌 최근에 나온 진통제약을 내가 가지고 왔어 이것만 먹으면 다행히도 그냥 통증이 사라질 거다 그러고 줬더니 그냥 밀가루인데도 통증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왜 밀가루에 진통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것을 밀가루라고 먹은 게 아니라 뭐라고 믿고 먹은 거예요 진통제라고 여러분 여기 과학적인 논문을 보세요 내가 밀가루를 먹었는데 이게 정말 진통제라고 믿고 먹었을 때는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통증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심리학자들이 플라시보 유약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978년도에 밀가루였지만 내가 진통제라고 믿고 먹었을 때는 여기서 진짜 진통제 엔돌핀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 천연진통제 엔돌핀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The genie in your genes Dolson Truch 라고 하는 연구자가 발표하기는 우리 유전자 속에 지니가 뭐예요 요술 램프에서 뭐 하면 진이라고 하는 어떤 거인이 나타나서 무엇든지 빌기만 하면 다 들어주는 그 얘기입니다 즉 우리 유전자 속에는 어떤 치료제를 먹어야만 꼭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치료제 내가 먹었다라고 믿으면 믿는 거야 돈이 들어 뭐가 들어 무엇이든지 내가 믿을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실상으로 눈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의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치유화합물을 포함한 약제실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뇌다 뇌는 의사들이 우리에게 처방해주는 약과 흡사한 약을 자체적으로 생성해낸다 내가 믿기만 하면 여기 전두연압야에서 믿기만 하면 내가 믿은 그 치료제가 여기서 다 나오니까 여기는 종합 약제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냥 소금물인데도 천식 기침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천식 치료제야 하고 뿌려줬더니 그냥 기침이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그냥 심리적인 거냐 이것을 하버드대학에서도 드디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그냥 소금물인데 천식 치료제다 라고 믿고서 마시는 사람은 기침이 사라지는 이유가 플라시보 효과는 환자가 그 물질에 무엇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효과다 그 소금물의 화학적인 어떤 결과가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몸은 여기 뇌세포에서 신호 보내는 대로 오장육부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의미를 부여했느냐 뭐라고 믿었느냐에 따라서 몸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는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단순한 상상의 산물로 순전히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믿으면 뇌에서 화학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일지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 화학물질의 중대한 역할로 인해 당신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화학물질은 마음의 믿음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 비슷하죠 의사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소금물인데 이건 진탕제다 그렇게 믿고 먹었을 때 통증이 좀 없어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평균은 35%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많은 연구 결과를 다 모아보니까 아무 약효가 없는데도 약이다라고 믿고 먹었으면 35% 정도 그 약효과가 나파난다는 것은 모든 의사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을 만들었을 때에 30% 이상 치료가 돼 약이라고 인정을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인 효과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니까 믿음이 사람마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속에서는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믿음의 농도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플라시보 효과가 어떤 논문에서는 10%밖에 없는 논문도 있고 어떤 논문에서는 100%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학적인 이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내가 정말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100% 믿음을 가지고 치료한다고 하면 100% 나설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을 치료할 때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이건 불짓병이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병이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말 듣지 말고 나를 만드신 분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인간에게만 이 전두연합냐에 없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꼭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만드신 분이 이미 만들어진 곳에서 내가 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조금 고쳐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100% 믿으면 칼을 대지 않았어요 약을 먹지 않았어요 믿는 대로 내 신경에서 정보를 보내면 모든 오장육부가 그 정보대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도 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없지만 믿음으로 생생하게 보면서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인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힐링 이미지 테라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막연하게 말로만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유방암이 있는데 벌써 림프까지 넘어가 버렸어 수술도 안 된대 그래도 엑스레이만 여기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눈으로 여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여기에 4cm짜리 하나 림프에 1cm짜리 3개 그러면 눈을 감고 그냥 생생하게 이 암덩어리를 보는 겁니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봐 그리고 면역학을 공부해 보니까 머리 끝도 발끝까지 암세포는 그냥 MK세포가 아무것도 아니게 다 잡아먹는 면역세포들이 한 종류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 딱 감고 이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여기 왼쪽 가슴에 4cm짜리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태초에 이 속에 만들어준 그 면역세포들이 어떤 암이든지 어떤 바이러스든지 다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왼쪽 가슴 이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면역세포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있는 걸 믿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신호하는 대로 얘들은 움직인다고 아까 분명히 배웠지 않습니까 신경계 신호대로 얘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으니까 뚜벅뚜벅 전신에서 이쪽으로 오는 그 면역세포들을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르면 안 보여요 여기서 그림도 많이 봤고 강의도 많이 들었고 인터넷에서도 봤고 하면 아 MK세포는 이렇게 생겼고 수지상세포는 요렇게 생겼고 요런 전략을 가졌고 B세포는 이렇고 T임파구는 이런 일을 하고 그러면 더 정교한 무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K세포가 암세포 잡아먹는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잡아먹는 모습을 계속 생생하게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너무 과학적으로 분명한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사추세츠종합병원 심신의학연구소에서도 이 치료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이 큰 종합병원에서 그랬더니 오랫동안 이 방법을 배워서 이런 기도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유전자에서 다 질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기도 같은 거 뭐 그냥 항암제나 맞으면 되지 요런 치료만 하는 사람하고 요거 원하는 사람들한테 하루에 한두 시간씩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이미지 테라피를 하게 했더니 이 오랫동안 이걸 한 사람 더 기술이 좋겠죠 금방 볼 수 있겠죠 2200개 유전자 스위치가 이거 안 하고 약물치료만 하는 사람에 비해서 스위치가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거 그렇게 좋은 거에 기도하는 거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막 배워가지고 했어 조금 서투러 그래도 1561개 유전자가 스위치가 바뀌었어요 두 그룹이 똑같이 바뀐 것이 433개 유전자가 바뀌었고 뭐가 바뀌었나 하고 보니까 그 암세포가 사라지는 데 관계된 유전자 433개가 스위치가 켜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암 사이즈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논문으로 지금 발표한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치료제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어떤 건 비싸서 못 사 먹고 그런데 믿음은 어떤 약이라도 바라볼 수 있고 강력하게 믿으면 100% 약물처럼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자궁암 수술하고 항암치료 항사선치료 또 재발 또 치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뼈까지 그냥 다 번져가지고 통증으로 앉아있을 수도 없는 그런 환자 그런 환자가 왔습니다 전부실 누워서 들었어요 이분의 신음소리 고통소리 때문에 강의가 지장이 있을 정도였어요 몰핀 맞아도 통증이 가시질 않아요 그런데 첫날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내가 다른 건 다 해봤는데 못 써먹었구나 그래서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 치료를 한 거예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의 치료제를 다 받아들였더니 4일 되니까 몰핀을 맞아도 통증이 가시지 않던 사람이 통증이 100% 사라져버렸고 딱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사라지겠습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죽는다고 한 3개월이 지나도 안 죽고 1년 있다 또 미국으로 전화했더니 아직도 살아있고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그 시애틀에 가서 다시 집회를 했더니 이분이 86세인데도 2시간 고속도로 운전을 친히 자기가 하고 저를 만나러서와 만났는데 25년 전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치료제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치료제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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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